K-Style을 보시는 여러분! K-Style! 안녕하세요! 저희는 8단입니다! 오늘 저희의 8단의 일본 데뷔 싱글 락파팜의 일본 버전이 리뉴스가 되었습니다! 락파팜은 저희의 8단의 멋진 것과 진심을 표현한 곡입니다 일본어의 가시도 즐거운 것이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팬분 콘서트입니다! 와우! 다른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것과 함께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의 일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以上, 8단이었습니다! Bye! Bye! Bye!